트럭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. 어제 저녁 6시쯤 무한군 운남면에 한 교차로에서 80살 김 모 씨가 몰던 소형 트럭과 51살 김 모 씨가 몰던 소형 트럭이 부딪혀 김 씨가 숨지고 기 씨 등 네 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